안녕하십니까! 메롱하바 랄람 할로우 박세주인입니다. 이번 주 마지막 강좌영상입니다. 그래서 이번 주 강좌영상 끝나면 주말에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데요. 이 주말에 올라갈 영상 제가 진짜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꼭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바로 이번 주 마지막 강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요청 주신 거 일리밋의 나와 같은지라는 노래입니다. 어떤 노래인지 한번 같이 듣고 오실게요. 아프다고 하면 화난다고 하면 혼자 할 때까지 겁이 나 네! 이 노래입니다. 코드들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.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쉽게 칠 수 있게 제가 좀 바꿔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노래는 한 패턴만 익숙하게 만드시면 충분히 연주가 가능한 거니까 이것도 짧고 굵게 영상 나올 것 같습니다. 바로 진행해볼 거예요. 일단 카포가 필요 없고요. 코드 자체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. 첫 번째 코드는 이렇게 잡아요. 네! 이거 뭐 이름으로 치면 뭐 Gm11 뭐 이런 건데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. 코드표만 드릴게요. 그래서 네! 일단 이런 코드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네! 이건 F모양 코드인데 5번 주 베이스 쳤습니다. 네! 그래서 네! 일단 이 두 개 코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노래 아시는 분들은 이 코드 두 개만 해도 아!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. 아닌가요? 아니면 죄송합니다. 그 다음 코드는 Am 그 다음에 Dm 네! 그리고 A7도 나오고요. 네! Bm7도 나옵니다. 그 다음에 F 네! 일단은 쉽게 잡으면 이 정도 코드가 나옵니다. 네! 그래서 버릴 거 조금 버린 다음에 간소화한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! 일단은 쉽게 친 거에서 펜톤은 먼저 첫 번째 코드 Gm11 나오죠. 여기 계십니다. 6번 줄과 4, 3번 줄을 쳤어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줄 그 다음에 포커시브 여기까지 그래서 두 두 이겁니다. 리듬 잘 따라오세요. 그래서 두 두 쳤죠? 그 다음에는 F에 A 베이스 쳐주시고요. 그 다음에 5, 4, 3, 2 그 다음에 3번 줄 포커시브 여기까지. 그래서 처음부터 이어서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총 3번을 쳐줍니다. 그 다음에 원곡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안 잡고 우리는 어떻게 알고는 A-7 잡고 이렇게 해줄 겁니다. 그래서 A-7 잡으시고 5, 3, 2 1 포커시브 그 다음에 D-7 다 잡아주시고요. 5, 4, 3, 2 그 다음에 1 포커시브 여기까지입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또 아까 했던 거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원곡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했거든요. A-3 B-miner 이렇게 A-2 A-5, 4, 3, 2 찾아주시고요. 5, 3, 2 4, 3, 1 4, 3, 1 이 정도로만 써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B-3 E-4, 10 그 다음에 A 똑같이 그 다음에 E- 여기까지. 그 다음에는 맨 처음에 잡았던 코드 있죠. G-man 11 여기 잡아주시고 F까지 이렇게 한 패턴으로 끝까지 연주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것까지만 연습하시면 이 노래는 완주 가능해요.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한 번 두 번 세 번 A-m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여기 어려운 거 네, 이렇게만 쳐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원곡처럼 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연주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시작 한 번 두 번 두 번 마지막 세 번 그 다음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반복 여기 어려운 곡 네 여기까지입니다 요 중에 편하신 걸로 연주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좌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주말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주말 영상 꼭 봐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르스 그루시르스 그루시르스